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태원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대참사 사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내각 행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를 잘 취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이후에 이태원에서 희생된 희생자분들을 위한 국가애도기관을 선포했었지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분들과 부상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 매일매일 희생자 분양서를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태원 현수막을 김포시 민주당원 건물주가 건물에 대문짝만하게 부착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에 대문짝만하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던 그 건물주의 충격 근황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국 세력들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원으로 알려진 그 건물주인이 대형 현수막을 그 건물에 리본처럼 부착을 해놓아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초대형 현수막이었죠. 자 그 소식부터 소상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진 윤 비판 현수막에 김포시 자진 철거 권고 건물주 민주당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수막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부착했었지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또한 민주당과 주사파 세력들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제2에 제3에 세월호 사태로 엮기 위해 지랄 발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경기 김포시의 한 건물에 걸려 논란이다. 김포시는 4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관에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욕설이 현수막에 게재돼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온 만큼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수막을 내건 60대 민주당 당원은 옥외 광고물법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애도기간 동안 현수막을 걸겠다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시 사우동의 한 7층 규모 상가 건물 정면에 이태원 희생자를 애도하는 10m짜리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근저 리본 모양의 현수막 오른쪽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왼쪽에는 욕설 이 새끼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 라고 적혀있다.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관원 상제, 종교 행사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법에는 청소년들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다. 김포시는 이 현수막이 국가 애도기관에 걸려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욕설이 쓰인 현수막이 학교 주변 건물에 걸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수막을 게재한 건물 주인 민주당원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현수막은 건물 내 상가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원 A씨가 걸었으며 A씨는 민주당 당원인 남편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음 아파해 현수막을 걸었다라며 국가 애도기관이 끝나는 그날까지 걸 수 있는 대로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가태료를 물리겠다고 통보했다는 유수는 거짓이라며 현수막에 욕설이 적혀있는 부분이 문제가 돼 계속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라고 당시에 이 소식이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건물주 민주당원 건물주 최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은 일간 베스트 유조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조는 이태원 현수막 김포건물군황 이라는 글에서 당시에 김포시 건물에 10m짜리 대형 현수막이 걸렸던 이곳에 이제 현수막이 사라졌으며 현수막 앞에는 장사하면 주둥이 닥치고 장사만 해 니들이 정치 선동꾼이냐 건물주 너 민주당 당원이라며 신자유연대가 지금 현재 건물주를 뒤집어 엎는 현장을 일간 베스트 유조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파 보수 우파 애국세력인 신자유연대는 이 건물주 앞에 현수막을 부착을 해놓고 세월호 사고 선동질해 집권한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제도 법령 정비 안하고 5년 동안 뭐 했냐며 김포 세무선은 건물주 세무조사하라 라는 현수막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정치 선동한 건물주 사죄하라 라는 현수막들이 지금 걸려 있으며 한마디로 애국 보수 세력인 신자유연대가 민주당원 건물주를 발칵 뒤집어 엎었다 라고 일간 베스트 유조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포에 우리 애국 보수 애국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퇴진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육주문자 욕설을 했던 극민주당원 건물주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자유연대 애국세력 동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